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남부에 카오오카 댐이 폭발이 됐었죠. 지금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카오오카 댐에 물로 채워지는 호순물을 원자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냉각용도로 끌어다 사용해 오게 됐는데요. 호순물의 수위가 지금 12.7m 아래로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포리자 원전 측은 다각적으로 대체 소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카오오카 댐이 폭발로 붕괴가 되면서 일대 마을이 물에 잠긴 상황이고요. 이재민이 2만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쪽의 문제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백호시장의 정착지가 홍수에 노출이 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강 양쪽의 지역에서만 1만 7천 명의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댐 폭발 소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6%에서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IMF 측에서도 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낮춘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 전망도 이들 기관의 예측치와 함께 맞춰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으려는 산유국의 예기치 못한 감산이라든지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서민기업의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은 성장률 전망 조정을 앞두고 경제당국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변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소식들도 웬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8일 야당 대표의 면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중시에 대한 외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측에서 좀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표현이나 그 수위를 놓고 외교적인 논란도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 관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청했는데요. 동북아 정세현안과 양국 관계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도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를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 대사는 또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지만 현재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라면서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한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가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된다면 리오프닝이나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는 좋지 않은 해름들을 보일 여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종목들,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카지노 쪽으로는 또 보시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함께 흐름을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가 워낙 뜨거운데요. 이제는 수소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소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수소연료전지, 그린수소 생산 같이 수소산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소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수소 경제 규모는 205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으로 연간 1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나 유통, 운송, 활용까지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단위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두산 이렇게 주요 5개 회사의 수소산업 투자 금액은 50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SK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SK그룹은 총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SKENS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2026년까지는 수소에 대한 공급 능력을 28만 톤까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는 물론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2050년까지 7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그룹 내 철강과 발전 분야에 필요한 수소 500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롯데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소의 가치가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소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화산업이나 G&B 코리아, 상하 프론테크까지 두산 표혈셀도 있겠죠. 수소 관련 종목들 흐름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회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움직였던 재료가 되는데요. 바로 애플페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장 후반 이후에도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까지 함께 애플페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는 9월부터 10월 정도가 상당히 유력하고요. 현재는 애플페이 국내 교통카드 필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애플페이를 함께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카드사가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용처도 많이 더 안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애플페이의 국내 참여 브랜드는 총 151개 브랜드인데요. NFC 결제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용체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가맹점까지 NFC 결제 단말기가 보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드사들은 MZ의 이용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금융이 좀 보편화가 되면서 간편결제에 MZ세대들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에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애플페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연령층이 20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을 해서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 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전자금융도 있고요. 하임크 코리아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 정규장에서 추가적으로 확산될 흐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리스팅해서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원료 생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제 포항 0일만 산업단지 내에 황산화공정 제2공장 준공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 원료와 전구체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공장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생산 공장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준공되면서 연산 기준으로 니켈은 1만 5천 톤, 코발트는 2,400톤, 망간은 2,400톤 규모의 전구체 원료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지금 2018년부터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를 양산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최대 규모인 연산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나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지금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장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겠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최근 정교장에서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장 이렇게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